새 차를 샀다. 지금처럼 멋지게 오래 타고 싶다. 내 차, 너무 낡았다. 반짝반짝 변신시켜 새 기분으로 타고 싶다. 아, 또 긁었다. 흠집투송이 내 차. 손쉽게 복원하는 방법 없을까? 알파골드, 알파골드 Z가 있습니다. 새 차는 오래오래 새 차 느낌 그대로. 헌차도 반짝반짝 새 차 같은 느낌으로. 더러운 건 지워주고, 흠집은 치료하고, 광택은 반지르르하게. 여기에 변색, 탈색 예방, 부식 예방, 생활 속 발생하는 잔흠집 예방까지. 차량 관리와 예방 보호가 한 번 해결되는 알파골드 세트. 상쾌한 출근길. 으하, 이게 뭐야? 저런, 흉하게 긁혔군요. 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알파골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파골드 잔흠집 완화제를 스펀지에 묻혀 골고루 발라만 주십시오. 긁힌 자국이 사르르 완화되면서 다른 색깔의 페인트 자국까지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과연 지울 수 있을까요? 하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가볍게 문지르기만 했을 뿐인데. 알파골드는 페인트나 시커멓 해달라붙은 아스팔트 퀄터라든지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물질까지 손쉽고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어때요? 우와, 그 많던 페인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그런데요? 이런 흠집은 정말 힘들겠죠? 알파골드만 있으면 그리고 깊은 흠집도 두렵지 않습니다. 먼저 깊게 흠집난 부분에 내차와 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칠해주세요.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난 후 페인트가 바짝 마르면 알파골드 잔흠집 완화제를 스펀지에 묻혀 흠집의 역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와, 정말 깔끔하게 지워. 내 소리가 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주차 미수, 작은 기계 세차. 주행 중 모래는 돌이 트여.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수많은 잔흠집부터 크고 깊게 폐인 긁은 흠집까지. 알파골드가 편하지 않게 깨끗하게, 속 시원하게 보안 완화해드립니다. 오래 타도 언제나 새 차 같은 내 차. 비결은 바로 알파골드 커팅제. 큰 맘 먹고 산 자동차. 하나의 뒤에 타다보면 색깔 짚고 빛을 잃어 정말 칙칙해 보이시죠? 알파골드 코팅제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적당량을 스폰지에 묻혀 원을 그리듯 골고루 발라주십시오. 힘 안 들이고 살살 문질러만 줘도 색깔은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여기에 반짝반짝 광택은 보너스. 누래진 흰색 차는 하얗게, 칙칙해진 검은 차는 반짝반짝하게. 특정 색깔의 차들도 선명하고 상큼하게 변신시켜드립니다. 알파골드 코팅제는 투명하고 강력한 고음악을 형성해 거센 외구 자국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차를 보호해주십시오. 강한 열과 햇빛에 도장면이 전세 탈색되는 것을 예방해주며 운행 중 고리나 고래가루가 튀어져 잦은 기계 세차에도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팅된 다용차는 세차하기도 얼마나 편한데요. 이렇게 먼지털이개로 부드럽게 문질러 만주니까 쓱쓱 닦아보니까 물세차한 것처럼 깨끗하고 광택이라는 게 보이시죠? 알파골드 4종 세트가 2만9천9백원 코팅제 1개, 다용도 세정제 1개, 브리코팅제 1개, 분선 사걸레 1개까지 4종 모두를 드리는 가격이 딱 2만9천9백원 쉽게 저렴하게 내가 직접 내 차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잡으세요 어머나, 앞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큰일 났네 비오는 날 선명한 시확보로 안전운전에 도움을 드릴 알파골드 유리 코팅제 유리 바깥쪽에 코팅제를 칙칙 뿌리고 휴지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코팅된 유리에는 물방울이 들러붙지 않고 또로로 불러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시죠? 또 하나, 차량 내부 세차는 함께 드리는 알파골드 다용도 세정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동차 실내에 유기적이 생긴 지우기 힘든 각종 때들 엔진 조련과 휠에 묻은 지우기 힘든 때로 다용도 세정제 하나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알파골드의 뛰어난 효과를 각종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알파골드로 코팅을 마친 차 위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뜨거운 불꽃과 열개도 표면이 거의 상하자는 것 확인되시죠? 자, 놀라지 마세요! 순도 99%의 강력한 염산을 자동차 위에 직접 부어보았습니다 손상이 없을까요? 네, 손상이 없습니다 알파골드 코팅제의 뛰어난 코팅력은 금속을 사정없이 산화시키는 강력한 염산에도 이렇게 끄떡없습니다 또한 염산은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를 올려놔도 끄떡없습니다 세차는 오래오래 세차 느낌 그대로 헌차도 반짝반짝 세차같은 느낌으로 차량관리와 예방보호가 한 번에 해결되는 알파골드 세트 알파골드 4종 세트가 27,900원 코팅제 1개, 가용도 세정제 1개 우리 코팅제 1개, 군성사걸레 1개까지 가용 모두를 드리는 가격이 딱 29,900원 쉽게 저렴하게 내가 직접 매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잡으세요!